오오오 다녀왔어요? 아니 지금 갑질을 못하고 있어요 뭐지? 어 좀만 세워주시겠어요? 와 이거는 너무한데가지고 지금 어이구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세워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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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금일은 동숭을 타고 한치낚시 그리고 갈치지깅을 하러 왔습니다 어 아직 해가 다 넘어가지 않아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갈치지깅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갈치 이탈지깅 80g 한번 내려오겠습니다 아 소비 안좋아 하하하하 음 아 오오 대박 지금 지금 현재 조건이 35매다. 40마라부터 선택하셔가지고 15마라까지 계속 해보시면 가장 많이 의문을 받는 데 쓰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0마라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30마라. 오늘 기록이 어금이 올라왔다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지금 307 30마라 운영하시라고 합니다. 10마라. 11마라. 128 30마라. 118. 138. 149. 149. 15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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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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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ook. 어떻게 하셨어? 언니 낚시 열심히 안 하셨다면서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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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메다에요? 20 20 20 이게 뭐야 이게 오랜게 아니야? 오랜게 아니야? 자 오늘 두 번째 아침 테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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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m 40m 어 아니네 미쳤네 아 갈시니까요 쌍디사에게 갈시니까요 오 그 말은 못 잡았는데 갈시니까요 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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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지금 남짓을 못하고 있어요 뭐지? 우와 간다 간다 우와 우와 야야야 야야야 이성아 같이 가 어디 어디 아 이 끝에 나온다 우와 최저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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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뭐 톡했다가 빠졌네요 네 우와 1m 이상 안 돼요? 1m 이상 올렸어요? 1m 이상 올렸어요? 지금 35m까지 업은 엄청 떴어요 우와 살짝 이렇게 조금만 세워주시 우와 우와 이거는 너무한데 어구 됐어 됐어 이렇게 세워서 그것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통영 동승원을 타고 한치 겸 갈치지기 낚시를 했습니다. 오늘 드래곤 사이즈도 바꾸고 무지도 바꾸고 한치는 한마리 적긴 했는데 너무 고르기 같은 게 안 와가지고 돈이 있느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낚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